그래서 내일 하루 정도 더 지켜봐야 될 것 같긴 합니다 안녕하십니까 AP투자연구소의 김도움 전략팀장입니다 오늘 알아볼 주목은 삼성출판사고요 주목 고등은 068290입니다 현재 시간은 2021년 9월 9일 오후 3시 44분을 지나고 있습니다 자 삼성출판사 오늘 좀 크게 빠졌습니다 3% 거의 4% 정도 빠져버리게 되면서 기존 지지라인이던 이 4만원대 구간을 이탈을 해버렸어요 이제 어제 영상에서 말씀드렸던 부분이 이제 여기서는 반등 나아줘야 되는 그런 부분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여기서 이제 쏟아지면서 쏟아지면서 오늘 시장도 좋지 않아 가지고 시장 영향도 좀 있었고 장막판에 코스닥은 약간 반등이 나오긴 했지만 코스피는 좀 많이 꼬꾸라지는 이런 모습이 나오게 되면서 일단은 이런식으로 삼성출판사는 코스피 종목입니다 코스피 종목이고 이렇게 좀 조정을 받았습니다 4만원 깨지게 되면서 이제 많이 좀 역별 흐름이 나아준 그런 부분인데 일단은 지금 오늘 보게 되면은 오늘 시장이 장마감대 특히나 코스닥 쪽으로 해서는 좀 종가 배팅들을 많이 들어간 것 같아 보여요 일단은 한 이틀 동안 시장이 좀 너무나도 힘이 없었고 많이 빠졌기 때문에 특히나 코스피도 마찬가지고 뭐 카카오나 이제 뭐 그런 대형주들이 빠지게 되면서 좀 많이 무너졌기 때문에 거기서 이제 저가 매수세 저가 매수세가 들어가게 되면서 거기서 이제 어느 정도 이제 반등을 기대를 하는 이런 부분들이 좀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일단 이 오늘은 조금 무너지긴 했는데 하루 정도 빠져도 다시 반등 바로 나와주게 되면은 괜찮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지지라인이 한 번 정도는 깼다가 다시 올라가는 이런 패턴들이 많긴 하거든요 일단은 시작 영향으로 좀 빠졌다고 생각이 되고 있고 어제 그 시간 외에서도 약간 빠져서 시작을 약간 빠져서 움직여가지고 오늘 시가가 개파락해서 빠졌었는데 어제 시간 외에서 거의 다 빠졌습니다 거의 대부분의 종목이 이제 유럽장도 무너지고 하다 보니까 뭐 미국 선물이나 뭐 유럽장 같은 게 무너지다 보니까 이제 그 당연히 뭐 다음 날에도 아 시장 별로 좋지 않겠구나 하는 그런 부분으로 그런 우려감으로 시간 외에서 좀 매도세가 나오게 되면서 시간 외에서 대부분의 종목들이 많이 빠졌어요 그래서 오늘 개파락해서 시작한 종목들도 많고 그런 부분인데 일단은 어쨌거나 지금 무너진 것은 무너졌다 일단 무너지게 되면서 그동안 좀 지켜주면서 박스권으로 이어오던 구간에서 약간 이탈이 나왔습니다 약간 이탈이 나오는데 일단 바로 반등 나와서 4만원대 회복을 한다면은 괜찮다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내일 하루 정도 더 지켜봐야 될 것 같긴 합니다 그래서 내일은 아마도 좀 시장이 좀 약하게라도 반등이 나오지 않을까 라고 생각이 드는데 일단 오늘 매매 동향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에 기관이나 외국이나 좀 많이 매도가 나가고 있어요 기관 같은 경우에는 뭐 크게 원래 별로 들어오지 않았던 그런 부분인데 외국인들 같은 경우에 최근에 또다시 매도가 좀 나가고 있습니다 특히나 오늘 같은 경우 매도가 좀 나가고 있고 이렇게 매도 나오다가 약간 매수를 했었지만은 다시 좀 매도가 나간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개인만 거의 대부분 매수를 하고 있는 부분이 되겠고 일단 뭐 코스피드 그 상장 코스피 상장 스마트 스터디 코스피 상장과 관련된 얘기가 추가적으로 나오고 있진 않아요 그렇다면 이 삼사 출판사 같은 경우에는 이제 좀 상승할 수 있는 모멘텀이 약간 제한적이긴 한데 그럼 뭐 아기 상어, 아기 상어 관련한 이슈 스마트 스터디 관련해서 상장 이 상장 얘기는 이미 좀 나아서 한번 했고 좀 추가적으로 좀 더 나아주면 구체적으로 좀 나아주면 좀 더 좋을 것 같긴 한데 약간 그 부분이 부족하긴 하네요 그리고 이 삼사 출판사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런 아동용 출판물을 하다 보니까 이제 그런 엔젤 산업 쪽으로 해가지고 아동을 대상으로 한 엔젤 산업 쪽으로 해가지고 저출산 테마로도 볼 수가 있습니다 최근에 이제 뭐 대선 경선도 막 들어가고 하게 되면서 이런저런 정책들이 많이 나오게 되는데 그런 부분에서 저출산 정책 측으로도 움직일 수가 있긴 해요 저출산 테마주로도 현재는 근데 지금 아직은 아직은 이제 좀 대선 지지율에 따라서 그런 아직 좀 그 임맥주라던가 이런 것들이 좀 많이 테마주도, 정책 테마주들이 많이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 약간 조금 더 시간이 지나게 되면 이제 저출산 테마주도라던가 뭐 어쨌거나 계속 대선 정책주가 계속 나오게 되면서 좀 움직일 수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어느 정도 수혜는 볼 수 있다고 보고 있는데 지금 차트상으로는 약간 좀 무너져가지고 내일 바로 회복을 다시 해야 되는 부분이 있어요 4만원대는 빨리 회복을 해야 됩니다 기존에 계속 지켜주던 라인이거든요 그리고 지금 이때부터 3월달부터 해가지고 거의 6개월동안 지켜주던 라인인데 지금 6개월만에 무너뜨린 거죠 4만원 라인을 그러면서 약간 좀 위험한 그런 부분이긴 합니다 주봉으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주봉상으로도 이렇게 계속 지켜주는 라인이었죠 4만원대 주봉상으로도 이렇게 지켜주던 라인이었는데 이게 좀 쏟아지면서 이제 좀 빠진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내일 바로 반등이 나와줘야 되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내일 그래도 금요일이니까 이 주봉상 끌어올릴 수는 있다고 보고 있어요 일단 끌어올려서 어느 정도 좀 상세시켜줘야지 그렇지 않으면은 좀 힘들어집니다 지금 얘가 이렇게 빠져버리게 되면서 이등평선들이 쏟아지는 이런 흐름들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일단은 4만원대 빨리 회복을 한 다음에 다시 또 이렇게 올라가는 이런 부분들이 나타나야 돼요 월봉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입니다 4만원대 4만원대인데 월봉상으로는 이제 4만1,100원 200원 이 정도까지 되는 부분인데 지금 11선 거의 부근까지 왔습니다 11선도 이렇게 올라오고 있고 거의 11선 부분까지 왔는데 지금 여기서 이제 바로 반등이 좀 나아줘서 올라가줘야 되는 부분이에요 지금 이제 추가적으로 더 빠지게 되면은 이렇게 좀 11선 밑으로까지 10월선 밑으로까지 빠질 수가 있는 이런 부분이 좀 나올 수가 있습니다 쏟아지는 이런 식으로 쏟아지는 그런 부분들이 나타나게 되면 좀 힘들죠 지금 그동안 이렇게 올라와서 이렇게 지켜주던 부분이 있었는데 굉장히 좀 오랫동안 지켜줬었죠 3월달 3월달 2월달 3월달 크게 상승나고 나서 이 구간 안에서 좀 지켜주면서 4만1천원에서 4만6천원 구간 굉장히 좀 박스권으로 재미가 없었던 부분이기도 하지만 이런 식으로 박스권 위에 상단도 계속 돌파를 해주면서 움직였던 부분인데 지금 밑으로 밑으로 빠져버리게 되면은 이거는 조금 위험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로 회복이 좀 나아줘야 되는 부분이에요 월봉이 있기 때문에 아직 시간은 좀 남아있습니다 시간은 좀 남아있기 때문에 다시 좀 올라오는 이런 부분을 좀 기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뭐 밑에서 빠진다고 하더라도 똑같이 위에서 이런 식으로 많이 움직였었던 부분도 있죠 위에서 꼬리 달고서 빠진 부분들 마찬가지로 밑에서 꼬리 달고서 올라오는 모습들 이것도 한번 나올 수 있다고 보고 있어요 일단 내일 정도까지 한번 봐야 주봉상 일봉상으로 좀 어느 정도 회복하는 흐름을 볼 수 있지 않을까 일단 내일도 추가적으로 빠지게 된다면은 좀 많이 안 좋습니다 지금 대부분 4만원 라인을 지지라인으로 보고 그렇게 하고 있기 때문에 예를 들어 뭐 신용 물량이라던가 이런 것들이 이제 여기서 막 던지는 이런 흐림들이 나올 수 있어요 그리고 여기 위에서 많이 물렸다고 하면 거의 이제 반대매매까지도 나올 수가 있는 거의 그런 구간이 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좀 좀 더 빠진다 라고 하게 되면은 밑에 조금 걸릴 수 있는 구간들은 좀 많아요 걸릴 수 있는 구간들은 좀 많은데 그냥 좀 약간 좀 밑에까지 조금 깊게 보게 된다면 3만 7,500원 그 전에 좀 걸리는 구간들은 많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몇 번씩 걸리면서 내려오더라도 걸리면서 내려올 수가 있는데 일단은 깊게 보게 된다면 3만 7,500원 이랑 이제 3만 5,000원대 3만 5,500원 이 정도 이렇게 볼 수가 있겠네요 최대한 그냥 내일 바로 반등 나와서 회복하는 흐름을 기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삼성 그래서 삼성 출판사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 AP투자연구소에서는 매일 무료 추천 종목을 안내 드리고 있습니다 네이버 검색창에 AP투자연구소를 검색을 하셔서 상단에 있는 AP투자연구소 홈페이지를 클릭을 하셔서 들어오시게 되면은 이렇게 메뉴가 나와 있습니다 무료 추천 종목 2021 무료 추천 종목 메뉴를 클릭하시게 되면은 이런 식으로 매일매일 무료 추천 종목이 아침마다 올라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들어가시게 되면은 이런 식으로 이제 장 시작 전에 이런 공지사항 공지사항 꼭 읽어보시길 바라고 장전 브리핑 전일 미국 증시에 대한 그런 얘기들과 그리고 금일 국내 증시가 어떻게 흘러갈지에 대한 방향성에 대한 그런 부분들을 장전 브리핑을 해드립니다 오늘 이슈가 어떤 것들이 있는지 이런 것들에 대한 말씀을 해드리고 이제 9시가 되게 되면은 이제 무료 추천 종목 나가게 됩니다 그래서 장 시작하게 되고 9시 땡 하게 되면은 이런 식으로 종목명과 현재가 얼마 기준 매수 그리고 목표가랑 손절가까지 안내를 해드리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실시간으로 문자 리딩을 해드리고 있기 때문에 하루에 두 종목에서 세 종목 정도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종목들 당일날 승부를 볼 수 있는 종목들로 좀 단타 좀 하고 싶으신 분들께서는 참고를 해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AP 테마주 검색기가 출시를 했죠 AP 테마주 검색기 이런 식으로 모바일 버전 PC 버전 출시를 해서 이제 이렇게 테마주들을 정리를 해놨습니다 그래서 각종 테마들을 정리를 해놨기 때문에 테마주 매매 하실 때 상당히 많은 도움이 되실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AP 투자연구소 홈페이지 들어오시면 이런 것들을 다 무료로 활용을 할 수가 있고 이렇게 다운로드까지 받으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AP 투자연구소 홈페이지 많이 찾아 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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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